은혜 헤어클럽에서 실려간 아이 선생님인데요. 어느 응급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폐렴 증세가 있네요. 예? 추운데 돌아다녔나 봐요. 입원하셔야 됩니다. 아 예. 일단 먼저 수석부터 밟으시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. 하연이를 찾았어요. 조금만 기다려요 박정우 씨. 하연이. 모든 병원 다 지지세요. 꼭 찾아야 합니다. 여긴 모를 거야, 여긴 괜찮을 거야. 왜 나 조금만 참아? 없다고요? 예, 폐렴 증세가 있어서 입원해야 되거든요. 이성규 씨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?